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친애자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시간 영상 올리고 저도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금방 빨리 가네요 뭐 일하다 보면은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확 지나가는 것 같아요 휙 지나갔죠 지나갔고 여러분 어떻게 저녁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편안하게 쉬면서 하루를 마감을 하세요 하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날이 오는 거지 뭐 항상 나쁜 날 오라는 법이 있어요 좋고 나쁨 음향의 조화로 인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주가도 그렇고 우리의 기분도 그렇잖아 좋을 땐 기분 좋고 안 좋을 땐 기분 나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가을 가을에 그런 정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저녁 되니까 시원하더라구요 밖에 나가서 한번 운동도 하고 지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피로도 푸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15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2400선 2400선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최고 2421.6선까지 올랐는데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니까 발라가면서 장을 마쳤어요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오후 9.58포인트죠 58포인트 떨어져 가지고 2401.8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2234억 1440억 정도 팔아치웠는데 개인들이 홀로 3496억을 사들이더라구요 개인들이 사들였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13일 4천5억 정도를 순매해서 였는데 그걸 제외하고 이달 내내 팔자야 팔자 외국인들은 팔자 이달 9월 1일간 순매도한 금액이 1조 4812억이에요 이 같은 기간에 개인들이 1조 9252억을 샀어요 개인들 많이 샀죠 1조 9252억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판 종목이 삼성이야 기관들은 삼성을 많이 팔았어 삼성을 많이 팔았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외국인들이 1639억 4천만 원이구요 대략 그리고 기관들이 1365억 8100만 원 정도를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이 그걸 던진 삼성자 주식은 개인들이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죠 2928억 8400만 원 정도 샀다고 합니다 이어서 네이버 네이버는 843억 6100만 원 정도 삼성전기 781억 2800만 원 정도 담았어요 업종별로 보니까 섬유의복이 1.46 건설업 1.4 종이 목적이 0.78 정도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의약품 보험 서비스 업적은 좀 내렸어요 그리고 시가총의 상위 종목 현재 중에 8개가 하락마금을 했네 삼성 바이로직스가 2%도 낙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이렇게 또 1%도 하락세를 보였고 반면에 LG 앤설이 한 2%대 상승세로 잘 맞췄습니다 요즘 LG 앤설이 요즘 아주 좋아요 따뜻합니다 조심하니까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55포인트 내려서 781.38로 거래를 마쳤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1449억 승매주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인과 기관들은 샀죠 개인들이 1105억 정도 샀네요 1105억 그리고 기관들이 317억 정도를 승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약간 통신서비스 뭐 출판 매체 복제 금속 이런 분야가 좀 올랐고요 떨어진 분야는 운송장비 기타서비스 음식료 이쪽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10개 중 8개가 떨어졌는데 HLB가 5%대 낙폭을 기록하더라고요 에코프로 BM LNF정도 하락세로 장을 맞췄고요 에코프로는 8%대 상승세로 해가지고 장을 맞췄죠 지금 달러와에 대한 원화환율의 상승세로 해가지고 장을 맞췄는데 지금 원할 원달러 환율이 전율 대비 2.8원 정도 올라서 1,393,70원으로 마감을 했고 장중에 1,397원 1,397원까지 치솟았죠 당국의 구두개입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6원 정도 확 빠지더라고요 제가 전시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물이 크게 출애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날 발표된 미국 8월 소매 판매 수출입 물가지수 산업생산 수치에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서 8월 산업생산의 경우 전월 대비 0.1% 증가했고 소마편만은 0% 보압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날 디미투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기대치를 상위해서 상위하는지 하위하는지 그 여부로 그 여부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0.62% 떨어져서 2823만 6천원이고 이더리움은 1.97% 올라서 228만 3천원을 기록을 합니다 아 별로 썩 좋지 않네요 벌써 또 빠지기 시작하는거 보니깐 별로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코스피즈니 코스닥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도 뭐 그렇게 썩 좋은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영국은 조금 오르는데 약간 빠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0.36% 정도 아직까지 플러스고 프랑스는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네요 0.36% 많이 났습니다 프랑스는 흘러내리고 있고 동길도 좀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0.04% 현재 지금 진행중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늘 뭐 새벽에 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1.14% 1.14% 올라서 다행히 2591.5일까지 였는데 아 그래도 아주 저렴해 아직까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된 것 같아요 특히 ETF 필라반 ETF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사는데 있으면은 많이 사고 싶습니다 한 2500대는 나쁘지 않아요 2600대 올라가면 조금씩 조금씩 부담될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보이고 있고 현재 환율이 환율이 조금 미쳤습니다 1399원 1399원 5원 올랐어요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고 달러 일본은 142.63엔 조금 약간 꺾였습니다 유가는 88.48달러 88.48달러 입니다 일본 엔화가 975.64원 인데 조금 내렸어요 그리고 유로완은 1397.74원 소폭 상승했고 중국 이엔화가 199.83원 조금 내렸습니다 희발유값 1740.24원 서폭 하락 그리고 국채금값도 빠졌네요 1709.1달러 국내금값도 75835.73원 금값도 조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10년말 국채금리는 좀 오르고 있어요 3.451 3.451 아우 높죠 3.4 때에서도 그만 멈춰야지 3.4에서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조금 우리 기술주들이 좀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생각하면 이렇게 높아 버리면은 또 주가 또 떨어진다 또 폭락하는 거야 또 폭락 보니까 오늘 또 사로는 팔을 또 걷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니까 또 선물지수 빠지기 시작해요 지금 다운은 마이너스 0.03% 정도 되고 있고 S&P는 마이너스 0.18 나스닥은 0.3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낙폭을 약간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셀은 0.05% 정도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요 유럽은 독일은 마이너스 0.13 프랑스 마이너스 0.54 영국이 좀 모르고 있어 플러스 0.52 그리고 유로가 0.42% 마이너스고요 지금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0.3% 정도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은 하락이 있는데 낙폭을 좀 줄이고 빨리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올라가야겠죠 우리의 삼성전자는 역시나 실망을 확실히 시켜줍니다 확실히 시켜줘요 5만 7천원까지 올라갈 듯 했는데 쭉 흘러내리더라고 보니까 결국은 5만 6천원까지 갔습니다 내일은 어떠냐 오를 것 같냐 전 내일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 5만 6천원 선에서 누울 것 같은데 빠지면 5만 5천원 때까지 5만 5천원에서 5만 6천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선지는 어떠냐 5만 1,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완전 종가 악마까지 나왔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하면서 훅 빠지더라고 훅 빠졌어요 좀 짜증이 확 나더라고 야 이게 뭐 도대체 뭐냐 응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5만 1,800원에 빠지기 때문에 5만 1,500원까지도 밀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만 1,500원까지도 밀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지경입니까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당분간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cpi 때문에 그 아직까지 참파 영향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있으니까 요번주 특히 20일 그 FOMC 회의 때까지는 계속 비실비실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유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응 하고 싶은 분할 매수 좀 찝찝하다 아니면 관망 관망하셔도 되고 아니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탈출 응 탈출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힘든데 굳이 붙어 가지고 골골거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닐 때는 빨리 탈출 해 가지고 주식 투자 안 하는 것이 또 상책일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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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